세계 경제 그리고 세계 증시에서 주요 체크 포인트들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모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헤드라인에서도 잠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인민은행이 결국 지준률을 0.5%포인트.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상해 종합지수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인하에 대해서 특히 벌써 세 번째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 이런가.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위안화, 환율 상승세.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또 발표된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 이 세 가지 재료를 하나의 입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일단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국제수지 흑자가 기조적으로 장기간 흑자가 많던 나라가 그 흑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자기들 자산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의 이자 없이 혹은 아주 낮은 이자로 그냥 묶어놔야 하는 그런 비율을 말하는데 그걸 인하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은행이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동성이 그만큼 풀리게 되면 쉽게 말해서 위안화 환율에는 상승압력, 위안화 가치에는 하락압력이 가해집니다. 최근에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듯이 최근 한 6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 500억 달러 25% 관세 발표를 하고 중국이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이때부터 중국 환율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그 6거래일 동안 한 2.12% 상승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저점 이후로는 한 4.5% 올랐고요,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특정 몇백 개 품목,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지만 환율은 모든 무역 거래 품목에 다 무차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관세 충격을 환율로 상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환율이 뛰는 와중에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즉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지준율 인하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민은행 발표만 따라서는 유동성 사정을 생각했을 때 이랬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무역 전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무역 전쟁 간에서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외신 분석이나 보도들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을 제재한 날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위아나 져라 이런 거였거든요. 하다 보니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의 이런 위아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결국 모든 것은 미중 간의 이른바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느냐 그 양상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 다시 온건 파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오늘 새벽에 여기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또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모두 장벽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또 11월 중간 선거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양국 간의 무역 관련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는 어쨌든 위안 환율이 하반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상승 압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준율 인하 같은 이런 조치들이 상당히 무역 갈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자유변동하는 환율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무력화되는 어떻게 보면 좀 구시대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세가 인상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달러 위안 환율이 대폭 올라버리고 위안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면 인상된 관세를 감안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미국에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대신에 환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관세에다 환율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미국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가기는 이중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앞으로 이런 무역 전쟁과 관련된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얼마나 더 심해질까에 대해서도 좀 추상적인 질문일 수는 있겠으나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난민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무역 전쟁에서 뭔가 더 센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다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그런 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강달러는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계속 강달러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이중고에 대해서 우리 신흥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동안 달러 강세로 인한 신흥국에 미치는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 이런 나라에 아주 국지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브라질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따라가야 될 정도는 아닌 정도의 그런 압박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추세적으로 기조적으로 만약에 대폭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 외환시장에도 상당한 영향과 시사점이 있겠습니다만 이머징 외환시장 전반에 우리가 지난 2015년, 16년의 위안화 불안 시기에 봤던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자신들의 자신의 11월 중간선거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난민 문제로 다시 포커스를 이동하기도 하고도 있고요. 지금 난민 문제로 인해서 어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 정치에서는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은 안 찍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토끼를 더 강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공 자체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달러화 강세라든가 아니면 여타 금융시장, 중국의 불안정 전망 이런 불확실성으로 아니면 무역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전반이 모멘텀이 좀 빠르게 꺾인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미국 경제 지표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달러화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약화되는 미국 금리도 시장 금리도 약화되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났는데 미국 경제 혼자 이제 화랑을 누리면서 이런 이제 아주 강공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 미국 경제 모멘텀이 꺾이는 상황에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강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든 힘은 미국이 지금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그다음에 2년간 3천억 달러 재정 지출 이 어마어마한 재정 지출을 재정 부양책을 올해 초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단기적인 미국 경제의 엄청난 부양 효과 여기에서 모든 이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배경들이나 또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달러 얘기도 나왔기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보자면 파생산품 시장에서 이제 달러 매수세 지난주에도 나타났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좀 유의미한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뭐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더욱 이제 달러화 약세에 대한 배팅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연초에 1월 말, 2월 초에 주식시장이 아주 과도하게 열기를 냈다가 부러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화, 쇼트 포지션이 되감기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난주 화요일까지 일주일간 들어서는 순매도가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되고 그렇죠. 순매수, 넷 롱 포지션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달러화, 쇼트 포지션, 쇼트 커버링이 전개되다가 이제는 이제 그 달러화, 롱 베팅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앞으로의 추세도 이 관성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들어서는 미국 경제 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달러화, 롱 포지션에 대한 어떤 약간의 피로도가 쌓여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미국 연준이 지난번 FOMC에서 이제 중립적 금리에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런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강하고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속적으로 달러가 오로지 오르기만 하는 그런 추세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강세 사이클이 접히고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기조를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멘텀의 변곡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역시 근거는 없다고 얘기는 해주셨으나 저 표를 보고 있으면 저 롱 포지션의 오름세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투자은행에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메일 보내는 거 보면 강달러 그리고 롱 포지션을 전제로 한 투자 전략 메일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당분간은 강달러에 대해서는 더 전망을 해보고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주의는 항상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어떤 관성에 올라타는 것은 굉장히 특히 이제 지금 상당 부분 굉장히 강한 속도와 강도로 달러 강세 배팅이 이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관성이 계속 될 것이다 하는 어떤 확신하에 올라탄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겠죠. 수급 상황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거는 그냥 짧게 하고 지나가죠. 저희가 앞에서도 오펙 얘기는 했었는데요.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 지난 금요일에 오펙이 100만 배를 증산 합의 보도가 나왔을 때 일단 1차 초기 시장 반응은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강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제 100만 배를 증산이긴 한데 실제 이제 증산할 수 있는 여력을 보면은 한 7, 80만 배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뭐 그 시장에 물론 이제 종전에 비해서는 새 물량이 더 공급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모멘텀상 수급, 공급 부족 이거를 완전히 메우고 공급 의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물량은 턱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곳에서 생산 차질이 워낙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유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원유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제가 여전히 양호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그 원유 시장에서 나타난 1차 반응 자체는 이걸로는 하반 유가가 하반 경직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살펴봤고요. 시간 관계상 이번 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지표 딱 한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둘 다 뭐 주 후반에 있는데 목요일에 이제 독일 6월 물가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나오고 금요일에 유로존 인플레이션 잠정치가 나옵니다. 둘 다 환율에 굉장히 영향이 있고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우리 원화라든가 여타 이머징 통화에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강세가 되면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될 수 있고 반대인 경우는 반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는 금요일에 나오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및 PC 물가 PC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타겟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달러 강세가 되겠고 아니면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달러 강세 흐름이 꺾이는 이런 패턴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이나 주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체크해놨다가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슈 체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니터의 안금모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